자 우리 서울대 선정 이제 두 번째 책 서울대 선정 백선이죠 사상서 백선 두 번째 책인 삼국유사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앞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ppt를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삼국유사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아 물론 이따가 좀 비교하겠지만 삼국사기와 이건 민중의 역사이고 지식인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이며 또 주체적 민족사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천히 물론 지난주에 이란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제 본명은 김겸명입니다 겸명이라는 것은 해가 세 번에 걸쳐서 그 어머니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니 태몽입니다 그래서 겸명 해를 보다 경북 경산 출생이죠 1206년 고려 희종 때 그때 탄생합니다 그러다 이제 진전사에서 승인이 되는데 이때 14살입니다 본명은 회연 22세의 승과수석 31세 득도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네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우리가 소승과 대승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복을 주고 문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달콤하다 기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감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4세에 남해 정림사 주지가 되고 54세는 대선사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서 아주 고위급이죠 73세 안흥사에서 상국유사 연표를 가능하게 되었고 78세 국사 책봉합니다 국가의 스승이죠 인각사로 간 것은 상국유사 편찬도 있지만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국유사에서 이제 효행편도 있죠 그리고 84세에 이제 입적 사망하죠 그래서 1289년 충렬한 15년에 입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국유사의 첫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단군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에 의의가 있는데 이 의의는 바로 민족적 이념이 선포됩니다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롭게 하다 민족의 이념이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민족이다 그런 민족으로 또 세워지길 원했겠죠 그다음에 민족의 역사가 기원전 2300년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지기 160년 전에 김부식의 상국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주동해서 썼는데 원나라의 뭐 하여튼 부속국가에 불과하죠 기원전 57년으로 이렇게 좀 원의 부속국으로 사대적으로 썼죠 그거에 왜 2300년이다 라고 끌어올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와 대등함을 선언하죠 그래서 자주적 민족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 글씨로 사대적 역사관에서 주체적 자주적 역사관으로의 수립하게 된 그런 의의가 바로 상국유사에서 단군신화를 처음에 갖다 놓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단군이 있는 고조선 이 고조선의 영토를 추정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서울이죠 마한 백두산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땅이 바로 단군 고조선의 비스 2300년 전은 단군의 땅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놓칠 뻔했네요 여기 일본, 일본도 다 우리 땅이네요 그럼 뭐 독도야 더 할 나위 없죠 이 전체가 바로 우리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땅이 많다고 강력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밀대가 높지는 않았겠죠 그런 꿈을 꾸어보기도 합니다 상국유사회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예술적 의의가 있습니다 고대 정신사를 기록했는데 고조선, 위만조선, 사만국가, 낭랑, 대방, 발해, 이서, 오가야, 공국신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정도로 사실에 의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국상에서 못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연스님이 전국을 돌면서 담아낸 얘기죠 그리고 국문학사의 자산은 향과 십사수가 있고 물론 균여전에도 십일수가 있긴 합니다만 설화, 전설, 민담 등이 수록되어 있고 고대 미술, 불교 미술의 근거가 됩니다 항용사, 구충탑 이거죠 사마량, 미르, 삼전불 이거입니다 극단적으로 두 개만 가져왔는데 이러한 근거들이 되고요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 역사, 문화, 고고학, 민속학, 철학 등의 아주 기능한 연구 자료가 바로 이 상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의의가 될 수 있죠 잠깐 이 상국사기와 상국유사를 좀 비교해 봅니다 상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왕명으로 편찬했죠 중국의 속국 사대주의 역사의 시작이죠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57년으로 했고요 상국유사는 1281년 고려 충렬 왕 때 이련이 시대적 필연에 의해 편찬했죠 기원전 2300년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고 썼죠 여기 한자를 볼까요? 삼국사기인데 이 사는 역사의 기록,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국유사는 뭐냐면 빠진 부분을 수록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방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수록한 내용이죠 그리고 잠깐 그림을 보면 이제 삼국유사, 여기 삼국유사이고요 사기군요 사기,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이렇게 좀 문화재청에 서 있는 걸 잠깐 그림으로 놨습니다 삼국유사를 왜 편찬했을까요? 편찬의 이유가 있겠죠 13세기 고려정세는 무신정변, 채시의 무신정변과 몽골에 7차례나 침입합니다 그러다 1231년 몽골 침입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개경에서 강하도록 또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몽골에서 침입해오죠 1238년 몽골군 황용사 구충타고 불태우고 1271년 삼별처의 난으로 몽골에서 결혼을 요구합니다 이때 몽골 안 가려고 조혼이 풍습이 생깁니다 일제강점화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죠 우리가 옛날 말은 정신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약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혼 풍습이 고려 때부터 외세위에서 생겨났다는 거 굉장히 슬프죠 1447년 원에서 일본 정벌위의 고려군 5천명을 증발을 요구합니다 몽골의 침입과 무신정변 등의 고통이 사회 역사를 보는 인식의 변화 민족의 자존성을 작아 왜냐하면 이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위해서 이 민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상국유사를 편전했다고 봅니다 몽골 침입에 저항하는 고려인들이죠 그래서 강화도 천도 후 몽골 장소 살리타이에 대한 이런 그림인데 우리 박물관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저항하는 고려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국유사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책의 구성 5권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에는 왕력과 기이 이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2권에는 기이 왕력은 왕들의 역사고 기이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 흥법이 불교적이죠 탑상 다 불교고 의회 이것도 약간 스님들의 이야기 신주와 감통 피은 효손 효회된 이야기인데 신비한 이야기 이 5권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 안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상국유사 각 편을 한번 해설해 보면 총 9편이니까 해설해 보면 왕력 1에는 중국의 왕력이 입각해 약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사대적이죠 아마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 우리나라 연표 연대 왕의 출생 즉위 치세 일련의 견해를 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기이 고수선부터 사만부여 고려 통일 이전 신라의 여러 나라 흥망성세 신화 전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이 안에 들어있죠 또 제2편에는 문무왕부터 경솔왕까지 신라 백제 후백제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 신라 얘기가 많은데 이 사람이 조상들이 신라 사람이죠 신라 쪽에 살았으니까 경상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편에서 6편까지 흥법 제3은 불교 전례 과정과 수용 불교 융성과 여러 고승들 행계에 관한 이야기 탑상 탑이죠 탑과 형상들인데 탑과 불상미 사찰의 유래 이야기 의해 제5은 원강을 비롯해 신라의 뛰어난 학승과 율사의 전기 공부하는 스님들이죠 선승은 이제 돌을 닦는 뭘 그렇다고 선승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율사들의 전기 이야기들 신주 6은 밀교 신승들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 아주 신기한 이야기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7편에는 각 7편에는 감통 7에는 신앙의 감흥 감이죠 영험에 관한 이야기 피은 세상을 피해 응가는 승려들의 아름다운 자치 효선 그는 불교적 선행과 효도에 따른 보답 이야기 잘 알듯이 우리 일연스님도 어머니에 대한 19살에 일연스님도 홀로 낳고 혼자 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반성이 되네요 상궁유사 복사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한글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궁유사의 순항과 가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민왕 때 10년에 그동안 잘 안 보이다가 1461년 1월에 작성된 경주시호장행안서에 상궁유사의 일부가 언급되어 있고요 조선처에는 조선태소 3년에 경주부 고판본 범어사본 부분 쪽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조선은 유교예요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상궁유사 약간 불교적이기 때문에 저평가했어요 그래서 한치윤이라는 실학자는 심히 괴탄하여 믿지 못할 바이다 괴탄하여 탄식하다 이규경이라는 사람은 황탄하다 근거없고 허황대다 아마 이렇게 민중들의 전설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약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긴 하죠 또 인각사 보각국사비가 있는데 이게 이련스님 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갈아마시면 과거급지한다고 많이 훼손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세워놨습니다 인각사에 인각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기린인데 이 기린이 동물기린 말고 전설의 동물기린입니다 거기에 뿔이 있는 곳이다 해서 인각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련스님이 상국유사를 편찬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상국유사가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육당 체남선에 의해서 1927년 육당 체남선이 납팔자본으로 상국유사를 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중판이익으로 아마 1990년대에 나온 거고요 육당 체남선입니다 굉장히 우람하게 생기셨죠 그러다 상국유사는 거의 415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상국유사를 좀 발견한 사람들 중에 도쿠가 이에야스 르 클레지오라고 하는 발음이 좀 그렇죠 프랑스 사람 인류들한테 일본에서 가져갑니다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랑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정도로 이 상국유사를 사랑합니다 도쿠가 이에야스죠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작가 르크 클레지오가 영역본을 읽고 대단히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국유사는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지금 상국유사는 지난 100년간 상국유사에 관련된 논문 500여 편 관련 선생의 100건으로 많은 활발한 활동과 저술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국유사를 읽으셨나요?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하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국유사의 설화와 역사 이야기인데 연호랑 세우녀 얘기 알죠? 연호랑 세우녀 밤에 찍은 건데 연호 세우녀죠 둘 다 중간에 오자가 되면 오가 까마귀 온대 그게 태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돌고새에 있다고 해요 포항적인가요? 그럴 거죠 연호랑 세우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지만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조를 따다가 바위가 움직여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바위가 가요? 일본 사람들이 연호를 신의한 사람으로 여겨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우녀는 남편에 돌아오지 않자 너무 늦게 남편을 찾네요 그를 찾아 남편이 신이 있는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움직여 세우녀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바위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똑같은 곳에 도착했나 봐요 부부는 제외하고 세우녀는 기비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서 해와 달의 빛을 잃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갔다 이 이야기가 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호랑 세우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의 지세를 들으니 다시 해와 달이 찾았다 이거는 연호랑과 세우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안에 보니까 쇠를 만드는 기술 불을 관리하는 기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의미는 연호랑 세우녀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일본으로 무슨 일 때문에 도망을 갔겠죠 그 기술이 유출이 되어 나라에 근심이 되죠 그래서 다시 그 기술을 찾아오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연호, 세우, 오자는 까마귀 온대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죠 우리 그래서 고구려 삼조고라 그러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까마귀가 태양이죠? 하늘에서 나와서 그런가요? 연호랑 세우녀 역사에서 근거했습니다 MBN의 자료인데 한국에서 독도와 오키섬이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은 이 오키섬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곳이 되었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 오키섬에서 어떤 제사를 지냈는데 이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키섬의 정령주 축제가 있습니다 정령주 축제 양력 8월 15일 우리는 음력인데 한가위에 비해서 유사하죠 정령주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배입니다 오키섬의 시조는 신라인으로 설아할 사람이다 오키섬의 역사 책에 나옵니다 정령주 축제 기원은 신라에서 와서 돌아가지 못한 조상의 영혼을 돌려보내는 그런 행사였죠 여기 이제 절구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절구 알죠? 절구 찢는 거 그래서 이 풍작을 기원하는 노래인데 이거 절구 찌면서 쌀 절구 찌면서 떡도 만들기도 하고 밥도 해먹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베를르츠랑한테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 민요와 비슷합니다 절구의 노래를 한국어와 고대 오키어와 혼재에 대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오키어에 민요 부르면 우리나라 장르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노래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지금도 오키섬의 한국인 사당들이 소박하게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오미야시 사당인데 이건 화려하죠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도 신라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거기 한국이라는 한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무교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길어서 빠르게 얘기했는데 상무교사는 역사의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상무교사 안에 다양한 설화와 전설 민담들이 있죠 물론 왕조의 역사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역사가 준 창조적 문화 컨텐츠입니다 우리에게 준 보고이죠 보고 허구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고단한 삶과 정화의 한 줄기 소망을 담고 있다 여러분 허구 이야기인데 물론 여기 얘기 아닙니다만 허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호랑 세훈이 형처럼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던 얘기를 꾸며서 풍성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고단한 아픔의 삶 몽골 침입 임진왜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단한 그런 삶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문화적 컨텐츠가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여러분 정화시킵니까? 물론 술도 있고 영화도 있지 여러분 드라마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그래서 최고의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인기인 것처럼 그 당시도 이런 꾸며는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이겨내는 정화의 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상용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은 어떻게 오늘까지 연대와 공동체의 삶이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대 즉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이겨내려면 하나 됐어야 했어요 연대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몽골 환경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임진왜란도 물론 처음에는 좀 밀렸지만 또 이겨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중들이 이긴 거잖아요 물론 이수진 장군의 공험도 있지만 민중들이 민초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일제시대 또한 물론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연대와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역사체관에 살아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국유사는 공동체적 연대의식 그래서 역사와 문화의 공유와 보존 역사와 문화의 공유와 보존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함께하는 그 공동체 연대의식을 이 상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상국유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뼛속 깊은 사대주의 중화 이건 거의 없죠 유럽, 아메리카 이 사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취하되 무조건 미국 어떤 심지어는 저도 목사입니다만 유대인, 유대인처럼 연약한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습니다 상국유사 살아서 현재 미래의 양분이 되고 있죠 살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습니까 남의 역사를 흠모하거나 모방하지 말고 사대주의죠 우리 역사로 주체적인 민족이 되어야 된다 상국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들 상국지 유비, 장비, 간호 이거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랬는데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라, 상국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연호랑 세워냐 알까요 공동체로 발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시민의식 차별과 계급이 없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하나 되는 역경을 헤쳐나가라는 코로나 시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족이었지만 민중들의 삶을 함께 적어내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런 스님이 보여주고 있죠 대각국 사람 최고죠 국무총리보다 더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민중들의 삶을 살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발전적 비전은 기록과 보존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록하는 역사로서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서울대 사상서 두 번째 상국유사에 대해서 내용보다 상국유사 가지고 있는 의의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세 번째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만들어서 조금 규모 있게 해본다고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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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